자 이곳은 창천하루 부분 한강과 맞닿는 부분이죠. 비가 많이 와갖고 온통 물바다입니다. 오늘은 콘테이너 하우스 안에 있는 콘테이너를 두대가 꺼내 갖고선 화물체에 상차를 해줄겁니다. 요즘은 콘테이너 집어넣고 뺄때는 무조건 지게차 두대를 하는게 좋아요. 조금 안전하죠. 지금 이제 거의 다 와고 있죠. 이곳은 강매동이라는 곳인데 행정구역상 행신동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강매동 주민센터가 따로 없고 행신주민센터 같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논밭으로 이루어진 곳이죠. 이제 이런곳에 비인하우스 창고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인하우스 창고다 보니까 지게차가 작업하기가 좋은 곳이 아니죠. 비포장이 많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 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 오면은 잘 빠져요. 조립식 건물이나 이런걸로 지어놓은 창고는 밑에 바닥이 다 단단하게 콘크리트로 다 포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곳은 이제 지게차가 안빠지는데 여기는 이제 하우스다 보니까 지게차가 잘 빠질 수 밖에 없어요. 여기는 지금 비가 많이 와갖고 곳곳에 물이 많이 있죠. 하우스안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지게차가 두 대가 움직이게 되면은 지게차 빠질 것도 크게 걱정 안하죠.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곳에 하물차가 하나 있긴 있는데 지게차가 안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오른쪽에 하우스 안에 지게차가 하나 들어있네요. 그 안에 들어있는 콘테이너를 꺼내서 이 하물차에 실어줄거죠. 저 안에 들어있습니다. 미니 5톤. 일단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는 건 기본이죠.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옆에 자잘한 물건도 치우고 이제 지게차로 콘텐을 빼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옆에 냉장고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그거를 먼저 옆으로 옮겨줘야되요. 저 큰 콘테이너를 저 하우스 안에 넣는다는 거 자체도 기술 좋은 거죠. 그 정도면요. 지금 이 냉장고를 옆에 다른 곳에다가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할 겁니다. 보시다시피 하우스 안에는 땅이에요. 그냥 아무런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땅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침수가 되면은 지게차 빠질 수밖에 없죠. 아주아주 잘 빠집니다. 그 영상도 제가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런 곳에서 이제 콘테이너 빼러 갔다가 지게차 빠지는 영상이에요. 이제 이거 냉장고 옮겨주고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수적인 작업은 이제 먼저 지게차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이제 옮긴다는 얘기 안하다가 이제 꼭 일 시작하면 또 이렇게 하시죠. 미리미리 이제 작업해 놓으면은 금방 작업이 끝날 텐데 말입니다. 이것도 그냥 옆에다 놓으려다가 이제 옆집에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주고 있어요. 이렇게 땅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하우스 쪽에는. 이렇게 비포장 도로에 저렇게 발 위에다가 물건을 올려놓고 가면은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까딱해서 덜컹하면은 저런 이제 냉장고는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짝만 잡고만 있어도 안 넘어가죠. 근데 지금 현재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낫긴 낫는데 운반할 때는 저게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요. 사실은요. 이 콘크리트 바닥 단단한 바닥이라도 이런 곳에 뭐 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곳에 돌 밟아 돌을 갑자기 다 안 보이잖아요. 지게차에서는 밟다가 세게 넘어가 버리면 저런 건 그냥 넘어가 버리죠. 헌물건이고 이분들한테 공짜로 주는 거니까 뭐 넘어갔을 때 크게 부담은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넘어지게 되면은 그렇죠. 만약 못 쓰게 되거나 기스가 나가면 이제 저한테 책임이 돌아오겠죠. 그래서 저렇게 짧은 거리라도 운반할 때 긴장을 늦춰서는 안돼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정도 거리라면요. 더 짧은 거리에서도 조금만 잘못 밟으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잡아줬어야 됩니다. 끝까지요. 자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오른쪽으로 붙어있죠. 콘테이너 가요. 콘테이너를 자동바를 사용하거나 해갖고선 왼쪽으로 해서 하우스 중앙에 맞춰 줘야지 나중에 일직선 빠져나가기 좋겠죠. 일단은 뭐 앞뒤에 있는 저쪽 뒤쪽에 지게차가 하나 있잖아요. 서로 얘기를 안 해도 벌써 이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제 호흡이 맞는다 그러죠. 가운데로 옮겨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물건들이 많아갖고. 항상 언제든지 말씀드리지만 콘테이너는 옆에서 뛰게 되면은 이쪽 하압 부분은 힘이 없어요. 웬만큼 조심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이게 밑에가 휘어지게 됩니다. 조심조심 해가면서 최대한 조심을 하는데 저기 바닥이 휘는 것은 제 영역이 아니죠. 자 이제 제가 또 조금 자리를 다시 잡고. 자 이제 다시 중앙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게발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럼 그냥 자동 발로 한 두세 번만 해주면은 가운데로 가죠. 요거는 이제 콘테이너 요거 서로 맞들고 이동할 때 뭐 주의할 점은 저 뒤에 있는 지게차와 제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무전기가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무전기도 이런 일이 많지가 않으니까 무전기까지 갖추진 않고 있는데. 무전기 갖추고 있으면 좋죠. 서로 이제 무전으로 소통해 가면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이제 없이 하고 있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은 호흡을 맞추고 나가지만 그 속도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좀 더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때도 콘테이너가 빨리 밀려 들어올 때도 있고. 이런 경우 가끔 있거든요. 무전기를 하나씩 갖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고로다 무전기 하나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대 가지고 제가 가지고 다니다가 이런 작업 걸렸을 때. 앞뒤 지게차가 소통하면서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언젠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요. 제가 이제 내려가서 한번 보고. 좌우 뒤 앞뒤로 다시 한번 상황을 살피는 중이에요. 제가요. 나갈 때 뭐 걸리는 것은 없는 것인가 이런 거고. 이거 나갈 때 지게차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옆에 이제 보조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밑에 이제 신호 해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우스 들어가는 그 폭이 좁기 때문에. 까딱 하면은 이제 거기에 닿을 수가 있어요. 이 콘테이너 보면은 창문이나 문 위에 보면은. 이쪽에 조금 캐노피가 한 10cm 15cm 정도 튀어나와 있어요. 10cm 정도 될 거에요. 그거를 지금 안 보이잖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 부분 나가면서 하우스를 찢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저분은 이제 외국인이신데. 거의 한국 사람 다 됐어요. 한국말 찾기 잘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한민족이 아니라 다민족 국가가 된 거 같아요. 일단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후진을 하고. 저 뒤에 지게차는 밀어주고. 살살 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폭이. 지금 이 콘테이너가 3m인데. 3m 조금 안 되는 것도 있고. 3m 20 정도 되려나. 거의 이제 공간이 없어요. 살살 들어와야 되는데. 저 신호하시는 분도 저쪽 지게차랑 소통이 안 되고. 다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여기 나가고 들어올 때 제일 조심해야 되죠. 지금 이정도만 해도 좀 넓은 곳입니다. 넓어요. 잘 빠져나오고 있는데. 어떤 곳은 이게. 딱 맞춰서 나오는 곳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그럭저럭 넓어서 잘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데 지나갈 때는 정말 살살 나와야 되는데. 소통이 안되면 확 밀려나오죠. 천천히. 보세요. 나오세요. 어쨌거나 여기는 공간이 그래도 많이 널널합니다. 잘 나오고 있죠. 앞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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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제 속도보다 지금 콘테이너 속도가 조금 빠르다는 것은. 뒤에 지게차가 조금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죠. 같은 지게차를 해도. 그 속도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제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다 나오고 나면 이제. 제가 혼자서 이걸 떠서 상차를 하면 되거든요. 조금 더 나와야 되겠어요. 지금 밑에서 신호 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는 이제 저 끝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지금 안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뒤에 있는 지게차가 그 하우스에서 벗어나면 신호를 해 주긴 해 줍니다. 이제 거기서 내려놓고 제가 이제 옆에서 뜨면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콘텐을 뜨기 위해서 저 왼쪽 옆이나 오른쪽 옆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지게차가 잘 빠지죠. 이 땅은 비포장이고 또 비가 와서 땅은 약해져 있고. 이 상태에서 지게차가 콘텐을 뜨기 위해서는 90도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잘 빠집니다. 지게차가.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제 빠지게 되면은. 저 안에 있는 지게차가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난감한 상태가 발생되는 거죠. 빠지지를 말아야 돼요. 이런 데서. 물론 어디서든 지게차가 빠지면 안 되겠지만. 현재 지게차가 두 대가 작업을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제가 이제 혼자서 여기서 밖에서 빠져 버리면은. 저 안에 지게차의 도움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항상 이런 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최대한 단단한 땅에서 지게차 방향을 틀어 놓고 들어가는 거죠. 충분히 공간이 그래도 있어 갖고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 이 거리가 굉장히 좁아요. 지게차 길이는 지금 5m가 넘지 않으니까. 지게 끝까지 해서. 꽤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지게차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안전하게 거의 이제. 각도가 잡혔죠. 이대로 이제 수직으로 들어가서. 콘텐을 뜨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면 거의 안심해도 되죠. 이대로 실어지만 주면은 되는 거예요. 이제 화물차가 앞으로 빠져있고. 제가 들어가면 되는데. 뭐 안에 들어갈 게 많이 있네요. 이 운반할 때 문을 꼭 묶어 주셔야 돼요. 이제 화물차 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거 안 묶어 놓으면은. 운반하다가 문이 열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 제가 방향을 틀었고. 화물차가 이제 앞으로 오겠죠. 이날도 이제 비가 계속 오고 있었어요. 지금 와이퍼가 계속 돌아가고 있죠. 비가 많이 오진 않지만. 부슬부슬 비가 내리던 날이었거든요. 비가 오면은. 진짜 모든 게 좀 귀찮습니다. 일단 씻기 전에. 이 문짝을 묶을 거예요. 문짝을 묶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우리 화물차 사장님이. 끈을 풀고 있죠. 단단히 묶어 갖고 가야 돼요. 열쇠를 잠궈 놓고 가도 되는데. 열쇠가 풀릴 경우가 있거든요. 열쇠만 갖고 했을 때는 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단돌이를. 단단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거 해봤자 몇 분 안되거든요. 5분 안에 끝난 작업이잖아요. 요거 묶는 거. 뭐 1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이지만. 요거 하면. 하고 가면은 훨씬 안전한 거죠. 저 문이 달리다가 만약에 열리거나. 그래서 옆에 차를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문이 만약에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작업을 해 주셔야죠. 요거 불과 몇 분만 투자하면 되는 일인데. 요거 이제 그냥 가는 게 뭐죠. 확실하게 해 갖고 가야 됩니다. 안전하게 하는 거는 의무에요. 의무. 안전은 의무입니다. 이렇게 화물차나 지게차나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는. 저희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그대로 실어주면 될 거 같아요. 위에 이제 이런 곳에서 싫다 보면. 위에 전기줄도 있어 갖고선. 전기줄이 많이 지나갑니다. 이런데는. 너무 높이 들 수 없어요. 아니면 높이 들어 갖고. 제가 보면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건 보이지가 않거든요. 앞에가. 옆에 쪽은 이제. 옆에 화물차나. 또는 이. 콘테이너. 화주한테 도움을 받아가면. 물건을 실으면 좋죠. 높이 들어서 볼 수 있다면은. 뭐 혼자 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런 거 실을 때는. 보조자가 도와주면 참 좋습니다. 제가 뭐. 콘테이너 옆에 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무사히 실렸습니다. 이제 작업 끝이냐. 이제 저는 작업이 끝났고. 아까 이제. 옆에서 작업하던. 그. 미니 오툰 지게차가. 저 콘테이너에다가. 실외기를 실어줄 거예요. 제가 이제. 옆에 빠져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왜 또 움직이냐. 아까 열심히 묶어놨는데. 실외기를 이제. 그 안에 넣는다네요. 이렇게 미리미리 안해놓으면. 이제 조만일이 되는거죠. 따로따로. 따로따로. 12만원. 6만원. 6만원. 12만원. 지금 다시. 열심히 묶어놨던 문을. 다시 또 풀어주고 있어요. 일단 콘테이너 안에. 집어넣는건. 미리 다. 집어넣는게 좋겠죠. 이제 요거. 작업 다 끝냈는데. 요거 때문에. 또 지체되고 있는거죠. 만약에 이제. 요 다음 타임에. 일이 잡혀 있다거나. 그러면은. 요때가.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는거죠. 빨리하고 가야되는데. 이렇게. 자꾸. 1분. 2분. 이게 모여서. 많아지는 시간이거든요. 자 이제. 실외기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외기도. 아직도. 쓰레기 쓰레기. 그러시는 분도 계신데. 실외기에요. 실외기. 실외에 있다. 그래도. 실외기일거에요. 근데. 그. 발음 때문에. 쓰레기라 그러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없는거 같죠. 정말 있습니다. 지게차를. 기계차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또. 슈레기를. 쓰레기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페로다를. 페로이다. 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틀리기 쉬운. 단어죠. 이제. 실는거 볼까요. 별거 없습니다. 지게차 들고 있고. 사람이 실은거죠. 인력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무사히 작업 끝났습니다. sın talk. 네가. 마지막ize후. emas